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드라는 코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규 비상장 코인 위주로 채굴을 많이 했는데 그런 코인들 중에 이 코인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차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드 코인의 특별한 점을 우선 좀 살펴보고 이후에 채굴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홈페이지에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번역됩니다 네 그럼 타이드 코인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타이드 코인인가 타이드 코인은 ECDSA 암호화 설명 알고리즘을 포스트 퀸텀 보안 알고리즘으로 대체하여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약을 내줍니다 약갈ě컨벨터에 2만 원이 있는데요 장면을 주지 않을까 봐야 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드 코인은 май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타이드라고 해서 이런 게 바로 결혼식에 모자로 배송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주 dado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관악을 저에게도 다이드라는 것입니다 구독은 자막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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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의 실행도구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동기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컴퓨터 끄지 마시고 기다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 코인을 지금까지 계속 채굴했기 때문에 지갑에 이렇게 많은 코인이 쌓여있네요. 처음 하시면 이게 아마 다 재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갑 주소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갑 주소는 받기. 동기화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동기화되는 동안 받기 클릭하시면 아니면 여기 새로 고친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동기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걸 클릭하시면 받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어요. 받기를 클릭하시고 지불 요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누를 때마다 지갑 주소가 바뀌어요. 처음 한 번 받은 지갑 주소를 쓰시면 되세요. 누를 때마다 바뀐 지갑 주소는 지갑 주소를 입력할 때마다 이 지갑으로 다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근데 마이닝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주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맨 처음 받은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해주시고 카피 매몸장에 잘 복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마이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겠죠. 마이닝 프로그램은 이 채광이라는 탭으로 가셔가지고 풀 채굴 CPU 마이너 윈도우 버전 클릭하시면 이 기듭이라는 사이트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CPU 마이너 타이더 코인 마이너가 있긴 한데 이거 X68 32비트짜리 채굴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CPU 마이너 이 글자만 따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서치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All GitHub 맨 밑에 있는 걸로 클릭해 주시면 쭉 뜨는데 밑에 있는 Rplant 8 CPU 마이너 OPT Rplant 이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맨 밑에 없으면 이거를 찾으시면 되세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최신 버전이 5.0.21 버전 클릭하셔서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CPU 마이너를 다운받으시면 되십니다.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다운받아야겠죠. 차단뜨면 모두 표시 위험한 파일 보관 클릭 그리고 계속 다운로드 해서 클릭하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마이닝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졌죠. 여기 보시면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배치 파일들이 수많은 코인들의 배치 파일이 있는데 타이드 코인은 여기 있네요. 이 배치 파일 중에 타이드 코인을 찾아가지고 타이드 코인 오른클릭 그리고 열기 밑에 편집 눌러주시고 여기에 아까 받은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월렛 어드레스 있죠. 이게 지갑 주소란입니다. 여기 점까지는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붙여 넣으시고 워크네임은 이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TTT 그리고 저장 지금 이 CPU 마이너는 R플랜트 겁니다. 그래서 R플랜트 풀에서 채굴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 풀을 쓰고 싶다면 한국 풀 주소를 바꾸시면 되세요. 제가 한국 풀하고 R플랜트 풀 다 써봤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한국 풀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약 한국 풀로 바꾸고 싶으면 마이닝풀 스테이츠에 한국 풀을 클릭하시면 여기 한국 풀 주소가 나오죠. 한국 풀 주소 TCP 여기부터 샵 6243 여기까지 한국 풀 주소예요.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아까 TCP 여기서부터 XYZ17059까지 클릭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한국 풀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지갑 주소와 워크네임은 그대로 두처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파일 저장 그러면 한국 풀 배치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요구를 왼쪽 더블 클릭하시면 채굴 시작됩니다. 네 아시아 타이더 풀샵 잘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채굴이 잘 되고 있는지 한국 풀인 타이더 풀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닝풀 스테이츠에서 타이더 풀샵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여기 한국 풀 타이더 풀샵 저는 지금 채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 처음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맨 위에 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원래 드레스에 자기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서브 밑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저는 지금 컴퓨터가 꽤 많아가지고 지난달 중순부터 채굴을 했는데 이 정도 모았어요. 아까 워크네임에 복사했던 TTT 지금 채굴이 잘 되고 있죠. 해시가 9.7K 오 14K까지 올라가네요. 이 정도 나옵니다. 하루 채굴량은 컴퓨터 사양하고 컴퓨터 개수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겠죠. 제 컴퓨터 기준으로 제가 지금 전부 이게 통일한 사양이에요. 통일한 사양입니다. 라이젠 2700X입니다. 2700X에서 이 정도 해시가 나오고 뭐 8에서 7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라갔던 16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한 대당. 한 대당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대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채굴을 하다 안 하다 그래가지고 대략 하루에 제 컴퓨터 기준으로 10개에서 15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한 대로. 저는 저번 달 15일부터 채굴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6개로 풀로 돌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코인을 채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간기가 오면 채굴량이 반으로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한국풀이 있고 한국분들이 꽤 많이 채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블로그도 있고 단톡방도 있어요. 거기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타이더 풀샵 맨 앞에 가시면 카카오톡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타이더 한국방이 있습니다. 여기 코드 치고 오픈 채팅 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 받으시고 그리고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시고 블로그 가셔가지고 타이더 코인 치시면 여기 양자저항 타이더 코인 TY님이 만드신 포스트 퀸텀 타이더 여기 가시면 각종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타이더 코인에 대해서만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지갑이 컴퓨터를 포맷 한다거나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리면 지갑이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갑을 항상 백업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백업 하는 방법은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블로그에 나와 있는 대로 백업을 한번 해 볼게요. 우선 탐색기 들어가셔서 C드라이버를 선택하십니다. C드라이버를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앱 데이터 % 쳐 주시면 되세요. %앱 데이터 %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타이더 코인 클릭하셔가지고 월렛 폴더로 들어갑니다. 월렛 들어가시면 월렛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이거 다블 클릭해서 이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어주시면 지갑 날아가 버려요. 그냥 클릭만 하시고 한번 클릭하시고 복사해서 USB나 메일로 보내두시면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지갑을 다운받아서 내 기존 지갑을 복구하셨다. 이 데이터 파일은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그대로 아까 한 방법대로 역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터프 쓰게 하면 됩니다. 터프 쓰게 하시고 지갑을 실행하시면 기존 데이터가 그대로 떠요. 여기까지 복구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타이더 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일반 CPU, S4 알고리즘의 채굴 코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CPU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아무래도 포스트 퀸텀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이게 나중에 성공해서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채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처음에 보시면 여기 코인이 쌓이는데 지갑으로 페이드되는 게 5개 이상이 돼야 페이드됩니다. 보시면 항상 5개 이상이 됐을 때 페이더가 됐죠. 그러니까 지갑으로 처음 채굴 시작하시고 지갑으로 안 들어온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5개 쌓일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계속해서 페이더가 돼서 내 지갑에 코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